한 스토리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촬영하러 왔는데요 멤버마다 다른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제 옛날에 저를 보는 것 같아서 제가 계산도 하고 이제 같이 얘기도 들어보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남준이 형도 생각이 났고 이런 약간 의미심장한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요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저 살이 포동포동해진 것 같아요 안녕!